너하고 공인우는 어떤 관계야? 당신 혼자 악마로 살면 대체 왜 나까지 끌어들이란 거야? 공인우 다음 차례는 나란 건가? 당신 책에 놓친 진짜 살인범의 비밀 뭘까? 네가 살인노명을 쓴 사실을 밝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서영수 요걸 복원했는데 닮았지? 오늘 알았어 하늘은 나한테도 기회를 안으로 준다는 걸 하나씩 말할 거야 김수혁 검사님한테 말 너가 또 총 맞는 악몽을 꿨어 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와줄 수 있어요